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무급 휴직 지원금 요건이 기존 91에서 31로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 심의, 의결했습니다 서울관광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합니다 관광인 등 5개 부분 22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관광업계 2차 지원에 나섰습니다 매출액 60% 이상 감소된 업체로 완화됐고 250개사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대한항공이 30일부터 오사카 노선 운항 재개합니다 10월 28일까지 임시편 운항으로 매주 1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필리핀도 몰기부에 이어서 안전여행 스탬프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동사업에 선정된 인천시가 22일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온라인 투어가 오캉스 특학 상품 내놨습니다 북킹닷컴이 북캉스에 좋은 국내 호텔 TOP5를 소개했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9월 23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방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9월 23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맡고 있는 트래블 데일리의 이정민 기자입니다 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계십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무급휴직 있죠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이 기존에 이제 90일 정도가 이제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30일로 완화가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이에 따라서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그러니까 세 달 정도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는데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안 두 건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 전체 6만 3천여개 근로자로는 65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난에도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 6천원 1일 기준입니다 최대입니다 이거 지급되니까 참고하셔서 그동안 어려움을 좀 겪으셨던 분들 참고하셔서 또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또 버티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이거 갖고 다른 데서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다른 데 우리 업계 말고 무슨 이런 상황에 무슨 뭐 꼭 이걸 해야 되냐 하지만 그건 당신네들 생각이고 우리 여행업계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거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무슨 소식이냐면요 서울시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서울관광의 미래를 준비하는 관광인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2020 서울관광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0날까지고요 관광 컨텐츠, 관광 홍보 등 5개 부분에서 22명 내외의 수상자를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서울관광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관광 신규 분야 창출에 기여한 관광인을 적극 발굴 표창한다고 합니다 시상 부분은요 관광인, 이건 이제 공로자 그 다음에 관광 컨텐츠, 그 다음에 관광 기반 이 관광 기반은 뭐냐면 서비스 및 인프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관광 홍보, 그 다음에 관광 정책 이 관광 정책은 우리 공무원 분들인데 서울시나 이제 뭐 이 쪽 되겠죠 그래서 5개 부분으로 나뉘고요 개인 또는 단체는 부분을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접수하는 관광 정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분은 모두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에서 접수하고요 관광 정책 부분은 공문으로 시행된 양식에 따라 공적 조서, 시장 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서울시 관광 정책가로 공문 제출하시면 되고 그 외 4개 시상 부분은 서울시 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상 서울시 관광협회 또는 서울시 관광 정책가로 하시면 되고요 수상 후보자는 심사 거쳐서 12월 개최 예정인 서울관광대상 시상청에서 상패를 수여할 계획인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추이에 따라서 진행 방식 변동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업종 자기네들 그래도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업종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거 더 해야 더 해서 상 많이 주고 격려하고 우리끼리라도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소식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가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내 여행업계 특히 여행사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지원했었죠 이른바 힘내라 경기관광 이런 건데 이제 그 2차도 이제 또 진행을 합니다 2차 아주 좋은 소식이죠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하시는 분들 여행업계 특화 지원 관광업계 체질 개선 그 다음에 마이스 경쟁력 강화 민간 공동 프로모션 착한 여행 시즌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된 관광업계 활성화 사업인데요 2차 공모는 기존 595개사 29억 6천만원이었던 지원금이 650개사 31억 4천만원으로 대폭 확대됐고요 1차 공모 시 전년 대비 70% 이상 매출액 감소 업체였던 지원 기준을 좀 완화해서 60%로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행업계 특화 지원 사업은 전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60% 이상 감소한 업체 250개사 모집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중 4대 보험료를 1인당 월 3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관광업계 체질 개선 사업은 홈페이지 리뉴얼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에서 아쉽게 탈락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행업계 특화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매출액 60% 감소로 기준 완화했고 125개사에서 150개사로 지원 대상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 업계의 실질적 혜택 지원하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관광호텔 등 마이스 업체들이 착한 여행 시즌2에 참여할수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모 신청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선착순이고요 4개 사업별로 신청 조건 지원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전용 홈페이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또 괜히 하지 마시고 컴플레인 하지 마시고 미리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대한항공이 9월 30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인천 오사카 운항 재개합니다 해당 노선 임시편이고요 매주 1회 운항입니다 출국편은 인천에서 오전 9시 35분 출발 그 다음에 귀국편은 오사카에서 오후 12시 그러니까 낮 12시 겠죠 12시 25분 출발 이렇게 되고요 지난 3월에 해당 노선 끊겼었죠 도쿄 항공편 빼고 그래서 이거 임시 운항입니다 임시 운항 아무튼 임시 운항이고 임시 운항인데 오사카 일본직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임시 운항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대략 이 정도고요 얘기해 드린 바와 같이 매주 목요일 밤 8시 이번 주에도 진행합니다 9월 24일 목요일 저녁 8시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예정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진짜 여행 트렌드 그리고 가짜 여행 트렌드입니다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